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는 뭔가가 하나 있지 여기가 다시 부었어요 사실 하랑이 뺐던 게 사실 다시 조금 부었어요 슬픈 사실이죠 뺀 게 아니라 옛날에 뺐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다시 부어 가지고 티 많이 안 나요 다행이네요 목젖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요? 여기 있어요 이렇게 퍽 튀어나있지가 않아가지고 멤버들 중에 손이 제일 누가 작냐고요 모르겠어요 앉아 봐가지고 근데 저는 손이 되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바지 뭐 입었냐고요? 바지 저 반바지 입고 왔어요 짠 와우 야 부찬이다 둘 중에 누가 넣어 손큰해 부찬이 훨씬 좋은데요? 뭐지? 다음에 컴백하면 출연하고 싶은 예능 대탈출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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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탈출 하고 싶어요 대탈출 너무 좋아요 어이구 한 번만 닦을게요 아 대탈출 너무 좋아 대탈출이요 그러지? 아 난 메인형이랑 강사쇼가자고 했는데 아 나랑 가 자고 내가 가자 할 때는 안 가면서? 내가 가자 했잖아 이번에 먼저요 나한테 말했잖아요 세준이한테면 얘기했네? 네 미안 아 안쌉어요 안쌉어요 저희 이러고 굉장히 맨날 이렇게 복면과학 나가고 싶은데 승식이 형 잘할 수 있죠 우리 얘 메인보컬이니까 진짜 나가고 싶어요 지금 또 가러 가볼게요 형 알았어 가 안녕 여러분 여러분들 언제나 얘기하지만 더위 조심하시고 금방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줘요 알겠죠? 안녕 여러분들 아프지 마요 안녕